한국의 정보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북한에서 약 3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은 인터넷, 외국 출판물 독해 외국 정보의 반입이 철저히 금지된 나라입니다. 북한의 모든 TV, 방송, 신문, 라디오, 출판물들은 매일 북한 독재자의 철저한 감독과 승인을 받아 방송됩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런 거대한 감옥에서 외부와 차단된 채 75년간을 살아왔습니다. 정말 바보처럼 김치 정권의 말만 듣고 그의 순응하며 아직까지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왜 자신들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지식이 없고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본 주제를 소개하기 전에 저의 친구의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북한에서 나서 자라고 좋은 교육을 받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지만 북한 정권의 신임으로 해외에서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기 임무에 충실화된 그 청년에게 어느 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터넷에서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전 김씨 일가의 한 사람이었던 이한영씨가 쓴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김정일과 그 일가의 추악한 본질을 알게 된 그는 탈출을 했고 지금은 미국의 정착하여 가정을 꾸리고 미국의 중상칭 못지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유는요. 단 한 권의 책이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지식은 힘입니다. 그리고 정보는 지식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정보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으며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이뤄냅니다. 자유세계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북한이라는 1인 덕제 국가에서는 정보 전달 매체들이 정권의 외에 조작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합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정보의 고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의지, 선택의 결과물도 아니고 김정은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자유, 인권에 대한 탄압의 결과물입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우리가 북한에 정보를 보내야 하는 근본적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 한국정부와 여당은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것을 북한 정권을 자국하고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해서 평화를 방해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표거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가르쳐 그들이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힘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진실과 정보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과도 같은 원리이며 정권의 선전선동만 보고 듣는 북한 주민들을 사회의 진실과 정의로 개몽하는 하나의 교육혁명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교육 없이 북한 주민들에게 민주화의 변화를 바라는 것은 유치원생 어린이들에게 미분적분 수학문제를 풀이를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의 탈북민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동포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정보를 보내는 일에 대한 엄청난 도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현 한국 정부와 여당 정치권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사실상 북한의 진실과 정보를 보내는 수단과 방법을 완전히 차단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정보를 보낸 것을 막는 법을 채택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막고 북한 독재자의 노예로 살도록 방치하는 것이며 이것은 북한 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며 이는 한국의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법안입니다. 또한 한국은 책임 있는 유엔 성원국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 19전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한국이 자신들이 헌법적 가치와 세계인권선언마저 부정하는 반인권법안을 만든 것은 비인간적인 인권탄압과 진실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하는 북한 독재자를 돕는 것입니다. 정보를 원천 봉쇄한 것이 폭종의 본질이며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 독재의 도구입니다. 결국 한국정부와 유당 정치권의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독재자의 폭종을 돕고 그들은 북한 독재정권의 도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 한국정부는 북한과 협력, 대화, 공존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북한 독재자와 협력하고 대화하고 평화공존을 하겠다는 것이지 북한 주민들과 협력하고 대화하고 평화공존을 논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과 진정한 대화, 협력, 평화공존은 진실과 정보를 그들과 공유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북한에 정보를 보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북한 주민들은 자유와 인권에 대한 진정한 정의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기본 당사자들인 북한 주민들과 엘리트들, 심지어 인권유립만행을 저지르는 권력기관의 사람들조차 인권의 올바른 정의에 대해서 모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인권탄압의 피해자들도 자신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유린의 가해자들도 자신들의 인권유린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의 엘리트들은 북한 독재자를 추정하고 주민들에게 인권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엘리트들이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이나 만행들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북한 정권은 외국 정보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각 부서마다 철저히 정보 공료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해당 연관 부서 관리들이나 그 지역 관리들이 아니면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용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행들,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설사 그런 정보가 북한 내에서 돌면 정권은 그런 것들을 유언비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독재자의 귀에 고슬리는 정보들, 서위, 불편한 진실들은 독재자에게 보고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독재자의 심기를 거스리고 오히려 보고를 한 사람이 3대가 멸적당하기 때문에 북한의 그 누구도 이런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 인신매매되고 노예로 팔려가고 북한을 탈출하다 잡혀서 거문을 당하는 이런 이야기는 북한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평양에 사는 주민들, 엘리트들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인권유린이고 아무런 제의식 없이 고문과 처형을 진행하는 가해자들에게 그들의 행위가 인권유린 범죄이고 그들은 북한이 해방되면 형사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이런 북한의 실상과 외부 세계의 진실이 북한 내에 많이 알려져야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고 가해자들도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것입니다. 북한의 독재 시스템은 집단 지도체제가 아니라 유일적 지도체제, 즉 1인 독재 시스템입니다. 북한의 모든 권력과 결정권은 독재자 한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북한 엘리트 계층은 독재자의 통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엘리트 그룹이 독재자의 편이 아니라 인민의 편에 서게 하고 북한의 자유를 찾아주게 하고 정의의 편에 서서 북한의 정의를 가져오게 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든 북한 주민들은 정보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국에서 보내는 쌀 한 포대보다도 그들의 의식을 깨우쳐줄 한 조각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보로 무장한 시민들의 힘은 역사를 바꾸고 그들의 미래를 바꿉니다. 단 한 권의 책이 제 친구의 삶을 바꿨듯이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고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인권운동입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찾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이 힘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immer 다음 편에 감사합니다.